오늘 은혜받고 승치될 하느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순이 또 요하의 목절에 악을 행하며 요하께서 하술에서 통치하는 가난왕 야빈의 소례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센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순을 심의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순이 요하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류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순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며 노암의 아들 바락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순의 서블렌 자순 만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요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이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서블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위기 때 세우신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옆에 사람은 거리가 멀죠. 자식이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사도 저는 요즘 선물이란 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세나를 받은 것도 선물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선물이죠. 그리고 또 전에 나와서 찬성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누리고 산단 말이죠. 늘 있던 거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엄마 군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곰의 대화입니다. 이제 막 그런 말을 배우게 된 아기 곰이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오른발이 먼저 나갈까요? 왼발이 먼저 나갈까요? 그럼 뒷발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그냥 엄마한테 다정하게 온다고 생각하고 움직여 보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걷는 거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하님에 대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확실하게 믿으면 항상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교자가 되고 만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늘 하느님과 이런 교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불신앙의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사들 우리가 요즘 우리 검요철학 때도 목사님이 사사기를 하시는데 보면 쭉 사사들이 우리가 어느 관점에 보냐면요 에웃은 왼손잡이고 상가는 소치는 사람이고 입단은 기생의 아들이고 두보라는 특히 여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장은 이 가난 왕 야빈의 압제에 대항한 여사사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사사 드보라는 이 가난 지역의 북부 지역에서 이 대표적 사사로 하솔 왕 야빈이 그 20년에 걸친 그 압제와 부르지점의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바락과 협력하여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 앞에 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승리를 이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앞에 악을 행함이라고 시작합니다. 사색에서 반복하는 이런 등장의 말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사사기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가 봄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되고 이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제, 잡음제, 우상 이런 영적 문제들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답은 오직 여시 굴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의 통로가 뭐냐 하면 과거의 상처들, 치유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계속 통로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이제는 치유되어서 정말 우리 인생에는 오직 답은 그리쏘요.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갈 때 내 앞에 있는 철병고도 취하시고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철이라는 원난말손 성체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영적 업데이트를 통해서 영적을 비상하는 그런 그리쏘의 철제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야빈의 압제와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순이 또 여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난왕 야빈의 손을 그들에게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여 야빈의 왕은 철병고 고백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순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순이 여하께 부러지셨더라 에우시의 죽음은 에우 통치 아래에서 누렸던 태평신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타락의 계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악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난을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자꾸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눈앞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편안해지나 느긋해져가지고 또 뭡니까? 재학의 길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에우가 삼간의 한략으로 80년 동안 평화롭게 이스라엘이 지냈는데 이렇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으로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서랑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기까지 20년 동안 압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헤어나오기 어렵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속성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삶과 자신을 살펴 무릇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솔은 이 갈릴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납달리지파의 지경에 속하는 북부 가난 성업 중에 하나로서 가장 강력하고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갈릴리의 주요 통상로가 지나가는 그런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들을 그에게 파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에게 파셨다는 거예요. 그 하솔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비는 철병거가 구백성으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K1 탱크가 천대가 있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이 천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조그만 도시 국가가 철병거가 구백 개 구백 대 이거는 탱크를 구백 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 이렇게 억압하고 부참이 짓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 학대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원어로 라하처라 그러는데 비틀어 짜다, 진률러 토털이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 접트를 짜기 위해서 밟아 어깨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야비니 압재가 굉장히 혹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엘일 때 8년이나 애호 때 18년보다 더 긴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은 고난당할 때 해결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더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실을 보겠습니다. 그때 라비드스의 아내 여선지자 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더보라의 종료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더보라 여선지자는요. 라비드스의 아내라 합니다. 여자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보라는 여자인데다가 이 라비드스는 무슨 뜻이냐면 햇불, 번개 이런 의미를 지닌 그 라피드라는 역성의 복수형으로서 햇불 덜, 번개 덜 이런 의미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비드스의 아내는 번개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도 한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더보라는 여성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 이는 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임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빌립의 딸들도 이렇게 예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더보라가 사사의 직무자로서 재판과 함께 나라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믿고 보험으로 각인 뿔이 채질되어서 유일승의 보험을 드리고 하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사 더보라와 바락의 출전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더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궤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아는 요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블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더보라가 납달리 궤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 하느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기성 강가로 유인해 바락의 손에 붙여서 멸하실 계획을 알리고 납달리와 서블론 지파 1만 명을 이끌고 이제는 군사를 거니고 다볼 산으로 가라고 이 명을 전합니다. 다볼 산은 이스라엘 꼴짝에 있는 그런 북동중에 있는 해발 400m의 높이의 원뿔형 봉우리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납달리와 서블론과 이사갈 지파의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지파의 군사력이 집결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고요. 그리고 높은 고지대였기 때문에 평지에 철분교를 무장하고 있는 적을 잘 보면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랴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리로 이끌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난 여리고성 첫 전투 그곳이 바로 뭡니까? 무기가 아닌 일곱 바퀴를 돌고 양강 나팔을 부는 것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순정해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절에 보면요.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 기소온강을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기소온강은 평소에 마련 땅이었다가 비가 오면 거기서 강으로 변한답니다. 이게 약 40킬로래요. 40킬로면 우리 한국으로 100리요. 100리. 그렇죠? 4킬로가 10리니까 굉장히 길죠. 그런데 여기서 이끌어 이렇게 하는 이끌어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언어로 마사크인데 끌다 유인하다 이 뜻을 지내고 있다. 이 기소온강으로 그 야손 적을 이끌어낸다 끌어낸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메말라 있던 강이 폭우를 내려서 그 일대를 범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철병거가 거기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이 전략을 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겠느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요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두부라가 이르나 바락과 함께 개대수로 가니라 바락이 서블론과 납다를 개대수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부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두부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메돔의 아들 바락에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시스라와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군사력을 보고 압도된 바락은 혼자 못 가겠다 합니다. 두부라와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전쟁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 철병거가 이게 구백되니까 이거는 싸우나 마나 뻔하게 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한 대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못 간다. 같이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두부라가 그래 같이 가겠다. 같이 가는데 그 대신에 이 승리의 영광은 너에게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엘을 죽이는데, 목을 치는데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락의 조건부 순종은 승리의 영의가 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시스라엘의 목을 친 여인도 헤벨의 아내입니다. 개수도 포함시키지 않는 전혀 천의역이든 그 여인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은 하느님께서 속한 것이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승치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훌륭한 변기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락에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느님을 믿고 복음으로 각인, 불이 체질 되어서 영적 무장하고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일심, 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느님께서 범죄의 대가로 야빈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지점에 그들을 구원자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웠었습니다. 드보라는 이 군대 장관 바락을 불러서 이제는 이 야빈 왕과 대적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철병고로 이제는 무장한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사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강했던 시스라 군대는 패하고 바락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인에 의해서 주도되었고요. 기성 간 진쟁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적장 시스라를 죽인 인물도 헤벨의 아내 야일이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 전례적인 용어로 보면 가정주부였다는 거죠. 드보라와 야일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야빈의 군대를 대성을 거뒀습니다. 이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무기의 수가 아닙니다. 하늘에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영적인 싸움을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써서 오직 대장부답게 창세기 3장에 내 앞에 가로맞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오직 성령으로 본당은당과 이삼진나라 오천종교의 현장을 정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